영남일보 이재선입니다. 검은 4거리에 왔습니다. 사실은 제가 가운데 숲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. 골목공들이 왔다 갔는 것 같은 느낌.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찬을 가발의 세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지금 위에. 바람만 불면 마음이 약해져요. 자, 하루에 모임카락이라도 소중력입니다. 그럼 TV에서 저 한번 보실 적 있습니까? 안 그래도 딱 올라오시자마자 어 죄송합니다. 그렇지. 근데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있습니다. 우리 김찬을 소장이 한번 뵈려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이제 한번 당겼어요? 저분이 하나도 없으신데요? 김찬을 가모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? 반성이에요. 청와대 초청 방문 다녀오셨네요. 우수 발명인으로. 네. 그때는 지금부터 봤습니다. 하하하하. 생활을 거꾸로 훔치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세상에.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들이 나오네요. 그렇지. 한 분 한 분씩. 그러면 지금 와서 하나 주세요. 여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? 아, 네. 두 사람의 100% 맞춤으로 나와요. 좀 어떻습니까? 두 사람이. 만약 이 머리가 부분 가발이라고 생각하면. 네. 베이킹으로 보이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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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네. 어떻게 그 때 30년 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? 미용실을 운영할 때 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요. 머리카락을 이제 잘라서 놓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보고 있었어요. 팔아버지가 한번 만들었던 거예요. 이래요. 혹시 그 게임 보셨어요? 뭐라고 했지? 오늘 좋은데 멋있다. 이런 경우가 다 안 맞으면 안 되니까. 이게 맞춤형이다 보니까. 제주선하고 그래서 맞춤으로 하는 거다. 약간 좀 멋쟁이 같은데요? 요즘 여러 컬러 염색도 하잖아. 그렇죠. 이제 까만 게 들어가니까 젊은 거 있죠. 제가 헤어스타일이 항상 짧으니까 그리고 조금 긴 머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걸 해도 자리 같은 걸 할 때. 아니 근데 제가 쭉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 말씀을 굉장히 우아하게 뭔가 델몬트 하면서 썩키스트 하시네요. 아이고. 오오오. 오 이거는 약간 좀. 괜찮이라고. 손님들 이렇게 그냥 완전 가지고 매력으로 그냥 홀리실 것 같아요. 이거는 피리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. 편집. 여기가 여성실이죠? 네 여기가 여성실입니다. 페러풀하고 여성여성 많아가지고.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. 추천해 주는 스타일보다 자기만의 스타일. 아 그럼요. 이런 것들이 있어야 머리를 그리면 그래. 손을 잠시만 말씀하셨는데. 손이 지저분해서 나가면 안 되는데. 하나만 좀 이렇게.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손.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손처럼.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시죠. 이게 수많은 사람의 스타일을 봤어요. 아 나 진짜. 너무 아름다운. 이게 그 아름다움의 원천 아닙니까. 이 손에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. 여기다 좀 올면. 그래도 예쁘게 바르고.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네. 이거보다 예쁜 손은 없고. 제가 이. 이거를 보니까. 네.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합니다. 자세히 봐야. 나태주? 네. 아 그런 시가 있어요. 자세히 봐야 예쁘다. 오래 봐야 예쁘다. 소장님도 그렇다. 아이고 좋았습니다. 아 요한 또 다른 공간이네요. 네. 네. 고객님들의 머리를. 고관을 이렇게. 고관을 이렇게. 낡아진 거나. 고기가 싫으면. 한 개를 더 해가지고. 로테이션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. 세척도. 네. 쓰고 삼초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. 아 그래요. 아 그게 됩니까. 그게 발명 특허잖아요. 아 이거를 쓰고 그러면 수영장 가다 되겠네 그죠. 네. 전 그걸 특허를 해서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. 인조모가 있습니까. 아 인조모가 있습니까. 아 인조모가. 아 저보다 머리를. 옛날에 저희 나라도 이렇게 머리 잘라서 팔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4,50년 전에는 그렇게 했죠. 대국에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그 업체가 많이 없었죠. 여기서 배워서 나가신 분들도 좀 계시겠네. 하다가 뭐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. 독력도 하고. 외국에나 혹시 해외에는. 아 해외에는. 외국을 묻는데 한숨부터 이렇게 크게. 외국을 지금 진출하고 엄청 있잖아요. 마음은 99% 다 해놨어요. 프랑스. 프랑스 파리 패션 카마 또 이래 또. 영남일보 이렇게 시제로 좀 프랑스 파리 좀 이렇게. 오오 여기 나오네. 야 이 센 광벽. 여기 왜 글자 보이십니까. 야 여기 있네. 야 소장님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. 그 한 30년 넘는 그 역사가. 느껴지네요. 그러면 그 특허 이름이 뭐였죠. 성형제 별석 보정.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초청도 이제 다녀오신 거죠. 그렇죠 그렇죠. 특허 등록을 그때부터 일찍 잘 해놓으셨네요. 그죠. 경북에 공대 교수님이. 제 머리를 사용을 해보고. 네. 김웅장이가 특허를 내놓으세요. 이더라고요. 아 그런 조언이 있었다는 거죠. 네 그 조언으로 특허를 했어요. 10년 정도 연구하고 있을 때. 어떤 기자가. 이거는 뭐예요 이래가지고. 거기서 잡혀가지고. 아침 만들기를. 이 매스컨에 어떤 사람한테. 영향도 좀 있었다는 거죠. 매스컨이죠. 안 그러자면. 계속 혼자만 하고 있었겠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. 돈 벌어가지고. 강보를 다 줍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강보를 쓰고 나니까. 내 몸만 남아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영남일보에서 연락 드렸을 때. 이렇게 또 오늘 촬영이 또 상상판. 오늘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요. 이거 대박이다 진짜. 하하하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. 탈모 이제 약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본명을 적용하겠다. 이렇게 해서 탈모가 다 사라지는 시대가 되면. 가발시장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. 가발시장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. 지지감 도망하기까지는. 하하하하하하. 그거를 위해서 머리가 다 날 수 있는 것도 없고요. 하하하하. 다 씻는다고 해서. 자기 스타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이때까지 우리가 있잖아요. 돈이 없어가지고. 탈모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. 하하하하하하.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. 네.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남 1호를 보는 과정에는. 행복이 팔 거예요. 다음에 2탄으로 나갈 준비를 할게요. 2탄? 2탄 뭐 있습니까? 그거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2탄이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. 혹시 그. 저희만. 저희만 살짝 이렇게. 탈모인들이 원하는 기술이 되었거든요. 아 야. 아 야. 그래되면 영남 1호가 다 일어나고 싶어요. 뭔가 이건 고급 정보기 때문에.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.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. 내용은 좀 많아서 오히려 뭐를 드러내야 될까? 10분에 1만 들으라도. 예. 아 그렇습니까? 네.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. 저기요. 혹시 이 패션에 산 거 아십니까? 한 번 이거 60%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? 이 분이 홍윤희 선수님. 아 김초현 프로도 입었네? 여기 그 배우. 오오오. 야 프로 선수들은 또 프로 선수들대로. 이거를 입으면은. 투보의 귀걸이가 나오고. 꼬리는 한 다섯 개 나오는 건가? 꼬리는 다섯 개 나오고 힘들어요. 왜냐면은 18홀 하면 쇼트홀이 네 개거든요. 아